자 그럼 또 올해까지 10년치 분양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완료한다고 하셨잖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죠.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28개 단지의 공사를 했었고 특히 올 상반기에 내용을 잘 정리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71개 항목으로 나눠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한 가지도 없이 아주 말끔하게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. 그럼 이거 어디서 확인을 하면 되는 건가요? SH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에서 분양원가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작년에 공개한 것까지 해서 총 35개의 단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도 한 명의 서울시민으로서 이번 일을 계기로 주택가격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사장님과 우리 담당자님이 바라는 기대 효과가 있으세요? 주택가격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주거라는 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잖아요. 분양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. 우리 직원들 중에도. 그래서 우리 임직원들뿐 아니라 천만 서울시민, 5천만 국민이 모두 다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파트에 대한 또 분양원가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기를 그렇게 바랍니다. 네. 그럼 저도 사장님 믿고 내 집 마련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이렇게 오늘 두 분 해주신 것처럼 이번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많은 서울시민이 주거문제에 대한 궁금증이나 또 걱정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오늘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올바른 정보, 투명한 정보를 시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앞으로 더 귀를 열고 시민과 함께 시민 품속으로 들어가는 SH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더 나아가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